엎르 intensively 야! 도망가면 돼야! 어머머! 야야야! 엎친 듯 엎친격으로- 여긴 내가 움직이는거에요! 아 나 그냥 동영상인줄 알았더구만 점점 동영상하고 게임 화면하고 그 경계가 애매적으로 가고 있어 자 어어 야야 멋있게 뭐 그럴려 그래 이거 이거 이렇게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거 이거 항상 영어를 찍으려고 하네 야 이런 좁은 구멍도 지나갈 수 있단 말이야 주인공 몸집이 되게 작아요 정말 그니까 싸움을 못하지 어 뭐야 또 터졌어 또 터졌어 또 터졌어 야 이거 큰일났네 뭐 어떻게 야 이거 오오오오 애들이 지금 다 해롱해롱해요 오오오 오오옹 오오야 일단 일단 피하구요 오 오 오 그룽과자니잉 감사합니다 감사씽 끝 오 두방정 쫄레쫄레 고마워요 오오오옵 좀 얼렁퉁당 꼴对 쪼데 무수물이 아 잠시만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내가 마땅히 뭘 해야될지 아 나 지금 잠깐 잠시 멘붕에 왔어 어떻게 어떻게 해야될지 지금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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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생각이었는데 너무 위험해 너의 심각한 인포넌스는 생각보다 내가 예전에 뭐라고 했는지 까먹었어 자 야 이거 왜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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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왜이래 왜이래 야 이거 왜이래 왜이래 야 이거 왜이래 왜이래 일로 가는게 아닌가 맞는데 자 체력하나 먹고요 오케 오 뭐야 어 어 나 3 까지 수쳐봤는데 3리만 바로 앞인데 어 뭐야 어 이상한데 아 으 아 야 이거 어떻게 해야돼 아 이거 어떻게 해야돼 어 도망가 없어져, 전기 끈 일을 잃어버리지 않겠지. 저는 förutsätt으로 일을 할 수 없잖아. foret 그다음에 도망가고 있어. 저의 먹고 싶은 걸 가지고 있잖아. 아크라이트를 아무 게있게 보자! 진짜 타고 있잖아 자 아 이렇게 해서 가니까 아 이렇게 해서 가면 되구나 체력이 없어요 체력 하나 더 높고 자 이거 이쪽으로 아 아무것도 안보여 자 이쪽으로 이렇게 가요 자 이 와중에 훔칠거 없어 아 바빠 죽겠는데 그래도 훔쳐서 훔쳐야지 도둑이란 직업을 보내야지 어 이쪽으로 가야되네 야야 왜 안돌려져 에너지가 점점 달고있는건가 야 지금 이거하는데 아 빨리빨리빨리빨리 오케이 아 나 실력 많이 넣었어 라크 가는거 바솔을 찾아 구출하라 근데 여기 왜 터진거야 누가 터트리는거지 아 자 체력 하나 더 먹구요 왜 누가 터트리는거지 아 아 아 아 아 아 larger 여전히 min 이거 수을 저는 둘 너무 해방 아니야 해방 바빠 죽겠는데 훔치고있는 여유로 좀 생긴게 투박해서 그렇지 어? 봐주 구했어요 야, 봐서 구하려고 적진 한가운데 뛰어들었다니 근데 뭔가 일어나고 있어 얘가 뛰어들기도 전에 뭔가 폭발하고 있었죠, 막 누군가한테 공격을 받고 있었거든요? 감사합니다, 캐릿 좀 미쳤어 제니베를를 가지고 계셨을때 그 놈의 정신이 그래야 도둑이지 아, 나도 그 생각 했는데 도둑암을 하기보단 나이팅게일 암호 같죠? 도둑암호하고 나이팅게일 암호 반반 섞어놓은 것 같애 이거 모두 있을 것 같... 모두 나올 것 같은데요? 스카이린 모드? 도둑이 이것처럼 만들어놓은 스카이린 모드 곧 나올 것 같은데 이미 나왔나? 온모드 나올 것 같은데 도둑암호 이렇게 변하는거 100% 나옵니다 아마 거의 나올거에요 도둑옷이 정말 마땅한게 없어가지고 근데 얘는 딱 도둑이잖아 쟤가... 근데 이게... 이게 나온지 그렇게... 아, 벌써 나왔을려나? 어, 쟤네누구야 베렌의 정신과 성능이 있는지 이 도로를 정말 알아냈으면 여기가 정말 알아냈을때면 이 도로를 못생겨내면 이 도로를 잘 알아냈을때면 이거 뭐야? 쟤네들? 쟤네들 쟤네들 무슨 마넥킹같은거에요? 쟤네들 쟤 도둑의... 아니 남작의... 그... 보물창고 이건가본데? 야 정말 금고가 진짜 짓만한데? 장관정지를 해지하려는데? 어떻게 해? 누구한테 공격당한거지 근데? 예를 들 어허허허허 이거 뭐가 있어요? 아아 버튼 두개를 동시에 눌렀는데요 버튼이 또 어디있지 하나가? 여기 어어어 아 30 1198 3 어? 어? 뭐야? 30 1 1 98인데? 3 3 0 0 1 1 1 9 8 6 9 9 9 10 1 5 4 5 5 5 5 5 델타 3 0 1 1 9 8 이 옆에는 지금 예 안 돼요 안 잡혀 여기밖에 안 잡혀 지금 3 이렇게 한 바퀴씩 돌리는 건가? 0 1 이런 자물쇠 종류를 어떻게 따는지 모르는데 1 2 1 2 2 2 2 1 2 2 2 2 2 1 2 2